LA 통합교육구 초등학교가 지난주 문을 열었지만 지역별 등교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백인 부유지역은 40% 이상이 등교를 했지만 저소득지역은 2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학부모 상당수는 자네들이 학교 폐쇄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LA의 젊은 층들은 나이든 주민들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경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LA 통합교육구 초등학교들이 리오플에 들어갔지만 등교율에 아주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네 한마디로 LA 웻사이드 서쪽 지역은 교실이 거의 다 차는 반면 다른 지역 학교 교실은 텅텅 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너 에베뉴 초등학교라고 UCLA 근처에 있는 한 초등학교 있죠. 거기의 경우 전체 학생 95%가 등교를 하고 있다고 이 교장선생님은 밝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드문 등교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이보다 마저도 훨씬 낮은 등교율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등교율 40% 이상 나타내는 학교들이 있는 곳을 커뮤니티별로 나눠봤을 때 단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등교율 40% 이상 보인 커뮤니티는 웨스턴 LA, LA 서쪽, 그리고 우들랜드 힐스, 웨스트헤스터, 그리고 베니스 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소득 커뮤니티들이고요.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즉 라틴어나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좀 여파가 적은 곳들이 등교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라틴어등 다른 커뮤니티 학교의 등교율은 어떻게 됐어요? 라틴어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인 사우스게이스, 이스텔레이, 피코유니언, 마지막으로 벨, 이들 4곳의 등교율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 대 25%면 차이가 꽤 벌어진다고 봐야 하겠죠. LA타임스는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적어도 지금 현재는 각 지역들마다 대면 수업, 특히 초등학교 안에서만 봤을 때 등교하는 비율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LA타임스는 지도가 나와 있고 누르면 그 동네에 등교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을 한번 찍어봤더니 거기도 2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인타운도 라틴어 학생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교실은 좀 썰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등교율이 25% 정도 수준이라고 낮은 편이라고 한 사우스게이트 지역 메디슨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앤터니 소사라는 학생은요. 지난주 목요일 오랜만에 등교해서 학교 앞에서 이제 엄마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뭐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손 소독제 같은 거 갖고 가고 혹시 몰라서 마스크 여유분까지 챙겨가고 그리고 물 휴지도 가방에 넣어 갖고 가는 등 이전과 정말 많이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챙겨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보통 방학 끝나고 개학 첫날에 설레는데 이게 1년여 만에 등교를 다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설레였겠어요. 근데 앤터니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이 시작된 뒤 선생님이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자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는데요. 그 합스카츠, 사방치기라고 하나요? 그 바닥에 이제 그림 그려놓고 숫자 거기 안에 써놓고 이렇게 뛰는 그런 놀이를 했는데 한 교실은 등교한 학생이 3명뿐이어서 3명이서 그렇게 놀았다 하고요. 그보다 좀 더 많이 등교한 다른 교실들도 보면 학생 5명이 다였습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칸집에 사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전파가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많아서 코로나19 타격이 예전에 심했었고요. 결국 우리가 큰 커뮤니티 등교율은 상당히 낮은데 학교에서 그나마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까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가 리오픈했어도 아직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학교가 문을 닫고 그동안에 쭉 폐쇄가 되면서 학생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부모들이 직접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LA 카운트에서 5살에서 18살 사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3분의 2 이상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원격 수업만 받게 되면서 Substancially hurt,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UCLA 조사 결과 나타난 건데요. 여기서 타격이란 학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서상 입은 그런 타격까지 모두 다 포함했습니다. 이 정도면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평가죠? 맞습니다. UCLA 러스켄스쿨 오브 퍼블릭 어페어스의 로스앤젤레스 이니셔티브 여기서 이제 조사를 벌인 건데 이곳에 제프 야루슬랍스키 디렉터는 4분의 3,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응답을 한다는 건 엄청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한 응답이 직관에 반대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느껴서 대답을 한 거니까요. 기준이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숫자는 우리 대부분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숫자이고 이 같은 응답은 지역을 떠나서 모든 곳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점수도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네, 이번 UCLA 조사가 사실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을 주로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10부터 100까지 이 점수로 평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올해 이 삶의 질 점수를 보면 58점입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보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더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이건 58점이었는데 올해 52점으로 내려갔습니다. 58에서 52, 어떻게 보면 별로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수가 평가된 지난 6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가장 점수를 깎아 먹은 원인은 무엇인지 나와 있나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K-12,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점수가 6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좀 좋게 평가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과반의 학부모들은요. 각 공립학교 교육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디렉터는 이런 조사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원격 수업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굳이 이 자녀들이 속한 교육구를 비난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팬데믹에 의해서 학생들이 입은 그런 타격들, 어쩔 수 없었다는 걸 학부모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겠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1년을 학생들이 까먹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전부 그냥 현재 학년을 한 번 1년 더 해라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겠죠. 사실 그런데 학업적으로도 손해가 크긴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게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또래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느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UCLA가 조사한 삶의 질은 연령대별로도 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LA 카운티 주민 1,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벌인 건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 LA 카운티의 젊은 층 주민들은 나이 든 주민들에 비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여기서 젊은 층이라는 거 이제 18살에서 49살 사이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힘겨워하는 건데요. 생활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거의 딱 맞춰 다 쓰거나 그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거나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는 안정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컸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